국내 화장품 ODM 기업들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일단 하나증권은요. 국내 1위 화장품 ODM 기업이 코스맥스거든요. 코스맥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히려 내려잡았습니다. 왜냐하면 2분기 중국 법인 영업위기 1년 새 68% 감소할 것으로 봤거든요. 중국 화장품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입니다. 이 코스맥스는 중국 매출 비중의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%가 넘더라고요. 반면 하나증권은 코스메카코리아에 대해서 2분기 아주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9만 5천원으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. 현재 주가와 비교해봤을 때 한 16%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. 코스메카코리아는 국내 3위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. 코스메카코리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린 게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. 여기에서 착안이 됐고요. 또 우려되는 중국 시장이 있는데 이건 이미 2021년 코스메카 불산 법인과 또 그 다음 2022년 코스메카 소주 법인이 철수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올해 판간비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입니다. 오히려 최근 썬 제품에 대한 CFDA라고 해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인증이 있거든요. 이를 통해서 영업력을 키우는 상황입니다. 지금 중국이 경제의 성장 둔화로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무엇보다도 화장품 ODM 기업 볼 때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그런 한국 화장품 기업 주목을 좀 하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지혜 비였습니다.